나 혼자 아닌 외로운 주식매매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투자 동반자 비전 2021 주식 파트너 고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인사는 드렸는데 요즘 참 안녕하지 못한 장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 마디에 있는데요. 키가 빠르게 크면 성장통을 겪는 것처럼 우리 시장도 이 성장통에 몸서리를 앓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가에서는 사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량 저평가 기술주를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저점 매수에 대한 매력도가 간반 미국 시장에서 나타났었죠. 나스닥이 4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이면서 그러한 시장의 열기가 느껴졌는데 우리 시장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제한된 움직임 오늘도 나타났고 오히려 약세의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과연 이러한 장세, 이러한 성장통은 언제 끝나게 되는 걸까요? 오늘도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승준 부장님 함께하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런 시장 참 밉습니다. 그렇죠. 냉탕, 온탕 왔다 갔다 다니고. 오후장이나 올라가면 또 속이 시원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오늘 원회의 하락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금일도 뭐 역시 상승했다가 좀 하락의 모습을 현재 보여줬는데 그렇게까지 뭐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되고요. 일단 뭐 이번 주가 만기일이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한 5월 1일 정도 하락 나오면서 여전히 뭐 시청자님들 좀 어려운 점 많으실 겁니다. 오늘도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양한 이야기,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 주식 파트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고민을 전화와 문자를 통해 보내주세요. 023772-0289번, 023772-0221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핸드폰으로 문자창을 켜시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궁금하신 점을 적으신 다음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노란톡을 입장해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휴대전화 QR코드 스캔을 켜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 3글자를 보내주시면 자동 입장이 가능한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오늘 장 긴급진단 시간입니다. 간반 미국 시장 나스닥의 급등, 그리고 테슬라의 폭등으로 인해 장 초반부터 우리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우리 시장 종가 부분에서는 하락을 한 채 마무리를 한 게 보여졌습니다. 양 시장 모두 약세로 전환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오늘 장 움직임 확인해 볼게요. 3천 선을 재탈환하면서 긍정적인 출발을 알렸던 우리 시장 장 초 최고점을 기록한 후에 차익실험 매물들이 빠르게 출회되면서 결국에는 0.6% 가량 하락한 2,958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개인이 홀로 매수 폭을 넓혀나갔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에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기관이 4천억 원가량의 물량을 뱉어냈는데 그 물량 모두 개인이 받아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910선을 넘기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의 영향에 오거래일 만에 반등세가 연출되는 듯 했는데 한시 구간에 하락 전환했고요. 결국에는 0.7% 가량 하락한 890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하루 만에 외국인이 팔자로 기조를 전환했습니다. 오늘 천억 원가량 매도 우위했고요. 기관도 500억 원가량 물량을 뱉어냈습니다. 개인은 6월에 일제 담아내고 있고요. 1,500억 원가량 매수 행렬을 펼쳤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 사실 미국 나스닥이 4개월 만에 최고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 기대감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국채금리도 좀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기술주들도 상승을 했는데 국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번 주 목요일 날이 네마녀의 날이라서 외국인들, 기관들의 파생 포지션 때문에 좀 하락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자리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시면 금일도 상승 이후에 상승법을 반납하면서 변동성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자리에서 보면 아직까지 그나마 조금은 기대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자리입니다. 지지 라인 때 현재 전일도 찍고 상승을 저가 매수에 들어왔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도세가 나왔죠. 그거를 봤을 때 이런 겁니다.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보통 만기주에 들어가면 외인과 기관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지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 영향을 받는 거는 장 초반에만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이번 주가 오히려 좀 만기가 좀 지나면 좀 덜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외인들이 근래 들어서 콜옵션, 상승 방향의 모습을 보여줬고 마찬가지로 푸트옵션도 마찬가지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즉 이제는 콜하고 푸트하고 일단 같이 순매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는 변동성을 일부 좀 예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기가 지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안정감을 좀 되찾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상승 방향에서 일단은 차익 실험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익은 항상 꼭 챙기셔서 짧게 짧게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내일이 내마녀의 날이죠. 내마녀의 날 앞두고 변동성이 짙어진 우리 장세인데 내마녀의 날이 지나고 나면 좀 변동성이 완화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이 하락할 때는 그렇게 따라 움직이는 우리 시장이 상승할 땐 따라 움직이지 못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실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종목들 오늘 좀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열려 있고요. 023772에 0289번, 023772에 0221번 전화번호입니다. 또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노란톡도 활짝 열려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노란톡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지금 아래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휴대전화 켜신 다음에 스캔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스캔하기 기능 켜시고 QR코드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을 통해서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전해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참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을 또 빠르게 해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 상담을 통해서 먼저 상담을 이어가 볼 텐데요. 사실 저는 이 문자를 보자마자 바로 좀 상담을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좀 힘든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3, 2, 4번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바이넥스입니다. 매수가가 2만 6천 7백 원이고요. 또 비중은 30%네요. 손절도 못하고 애가 탑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2만 6천 7백 원. 그러면 3월 5일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바이넥스가 하락폭은 줄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3월 만에, 3월 만에 지금 거의 절반가량 손실을 입고 계셔서. 맞습니다. 왁재가 워낙 좀 강하게 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힘드시더라도 비중 축소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3거래일 전이죠. 3거래일 전에 하한가 부근까지 하락하고 전 거래일도 13% 하락 마감을 했는데 금일 같은 경우도 일단은 4.9%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3거래일 전부터 일단은 외인들이 순매수의 모습을 조금 강화시키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동사가 일단 상승했을 때도 보시면 코로나 관련 주로 해서 6천 원에서 4만 원대까지 약 500% 정도 상승을 한 이후에 단기적인 이슈로 좀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악재가 터졌죠. 치료제 원료 용량 불법 제공제. 속여서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6개 의약품 판매 중지시키고 하면서 악재란 악재는 계속 쏟아내고 있는 와중에 그나마 일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들이 상거래일 정도 순매수 모습을 보여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동사는 일단은 반등 시에 어찌됐건 간에 이거를 매수 끝까지 기다리기에는 조금은 부담감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반등 시에 비중 축소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 먼저 이제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 현재 보시면 주봉에서 여기 자리죠. 120선 강한 지지 라인 때에서 외국인 수급도 들어왔기 때문에 120선 기준이죠. 120선 기준에서 14,800원 손절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분봉상에서 이제 반등 구간이겠죠. 반등 구간에서는 좀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자면 이 자리입니다. 곧 지지받았다가 갑자기 떨어진 자리 있죠. 여기는 이제 급락을 했던 지점이고 그래서 여기 자리로 해서 목표가는 19,700원으로 해서 비중 축소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반등 시에 비중 축소의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문자상담 빠르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샵 377 2번 문자번호 8장 열려 있습니다. 이번 문자상담은요. 8336번님 토니모리 매수가가 15,000원 40%를 담고 계시네요. 매수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도 참 안갑니다. 코로나19 피해주라고 볼 수 있겠죠. 매출액 영업이익이 90배가 늘었대요. 영업 손실이 정말 코로나가 무섭게 그렇죠. 코로나가 이제 여행을 와서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품도 사고 사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 보니까 참 피해주 중에 한 섹터이지 않을까 싶고요. 토니모리 역시 마찬가지로 화장품 섹터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화장품 섹터가 이렇게 우향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데 있다는 거죠. 코로나가 일단 뭐 크게 아직까지는 늙거나 그러진 않지만 아직까지는 국내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들을 두고 있고 외국인 여행들 자체도 보시면 이제 기피하는 흐름이 아직까지는 있죠. 그래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은 아무리 이제 예를 들어서 호재가 나오더라도 분명히 이렇게 반등 정도는 나오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코로나가 일단 마무리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는 동산은 좀 비중 축소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그 비중 자체들이 이제 좀 강하게 좀 들고 계신데 15,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3년은 들고 계셨다라는 거죠. 2년에서 3년 사이에 최고점에서 좀 잡으셨는데 뭐 이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거의 이제 사드 때문에 이제 그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때도 많이 좀 하락했었던 부분이 있죠.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보시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매수가 대비 조금은 거의 40% 좀 넘게 하락 중이라서 리스크 관리 좀 손절가 말씀드리는 것도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라라는 차원으로 해서 직전 저점보다 조금 하락 구간이죠. 손절가 7,900원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제 반등 시에 조금 장기적인 관점이 되겠지만은 9,300원 오더라도 일단은 비중 축소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고 계셨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대응하는 게 쉽지는 않으시겠지만요. 참고하셔서 잘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상담, 전화상담 언제나 오후 4시에 열려 있습니다. 시청자님 샵 3772번으로 문자 다시 한 번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문자상담, 전화상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5995번님도 그러시고요. 또 5196번님, 2837번님 등등 저희 문자를 통해서 상담 보내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도 뷰노를 한번 읽어볼게요. 신규 상장주인데 5463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3만 원, 비중이 40%이시네요. 3만 원이시면 정말 좀 고점 쪽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계속 보유해도 될지 고민입니다라고 문자를 해주셨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 후에 조금 상승세가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맞습니다. 대응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지수가 상승을 하거나 또는 그 업황이 상승했을 때 그때 몰아서 상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근래에 들어서 보면 따상따상 거리니까 또 여기에 좀 들어가셨다가 좀 고충을 겪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신규 상장주들은 일단은 자제한 편이 좋으세요. 장 초반부터 움직임이 워낙 강하기도 하고 이렇게 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추가 상승이 이렇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신규 상장주들은 변동성 자체도 강할 뿐더러 잘못 물리면 신저가 라고 해서 신저가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손절 라인 잡는 것 자체도 조금 힘듭니다. 물론 재무제표를 보고 성장성을 보고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연에 몇 프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적정 주권을 찾아낼 수 있긴 하나 기술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일단은 물려서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신저점도 찍고 일단 기술적 대응 자체도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죠. 신저가 부분이 나왔을 때 손절까지 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전일 기준에서 외인들이 일부 2만 주 정도 저가 매수 일부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하락했던 부분은 시장 영향이라고 판단이 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외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보통 외인들이 이제 저가 매수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손절가는 2만 2천 5백 원 말씀드리고요. 반등시에 매수가가 3만 원이신데 이 자리입니다. 어느 세게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일단 저항때인 목표가로 해서 2만 6천 8백 원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저항때인 2만 6천 8백 원 목표가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신규 상장주 대응하기 어려우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투자를 하시려면은 좀 신중한 투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023772에 0289번, 0221번 두 가지 번호가 있고요. 편하신 번호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상담 샵 3772번도 한 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지금이라도 빠르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노란톡도 열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입장 원하시는 분들, 지금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 3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떤 문자들 왔는지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샵 3772번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2533번님, SK바이오팜 상담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보내주셨고 9868번님, 그리고 2440님, P&E 솔루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좀 걱정거리를 보내주셨네요. 지금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또 5995번님, 그리고 5196번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2837번님, SK케미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비상입니다. 은별 씨, 김승준님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 비상에 걸리셨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이게 한 2월? 네, 2월 3일에 했습니다. 2월 3일쯤 매수를 하셨고, 알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사고 난 뒤부터 계속 오른쪽을 한 번 놓고 계속 하락하길래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답답하셔서 전화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부장님과 함께 전략 잡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지금 매수를 하신 지는 한 달이 좀 넘으셨어요. 일단은 도사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전에 피의 인수설 때문에 SK에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지지부진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금일 같은 경우는 테슬라 급등을 위해서 전기차 섹터들, 그리고 배터리 관련 주들이 상승폭이 일부 컸었는데, 동산은 조금은 너무 약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서 조금은 많이 힘드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재무제표를 넘어가서 보면, 일단 매출 자체는 지난해는 당연히 늘기는 좀 쉽지는 않았을 테고, 다만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보유 관점으로 볼 거냐의 차이는 뭐냐 하면, 항상 부채 비율이에요. 유보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많이 돈을 벌어서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있는 상황이죠. 나중에 R&D를 하든,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일단 돈을 쓰게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부채 비율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일 거예요. 보통의 이런 종목들은. 전기차 관련 주로는 항상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긴 합니다만, 그래도 동산은 일단은 피인수설, 이 때 7월 달이죠. 작년 7월 달에 피인수설 나와서 급등한 이후에는, 그냥 그대로 일단 하락하는 모습 보여줘서, 동산은 그만큼 힘이, 탄력이 없다라고 좀 보여지니까요. 일단은 추가 매수 같은 거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지지 라인은 다 왔습니다. 일단 하루 이틀, 3일, 3거래일 정도 하락하는 거는, 시장 분위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지 라인 때 이탈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해서, 손절가 17,300원 말씀드리고, 조금 보유하시다 보면, 동산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신 반등 나올 때 구간을 보면 이런 자리입니다.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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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그래서 매수가죠. 지금 현재 시청자님께서 딱 매수하신 가격대라서, 웬만하면 반등 시에 매수가의 비중 정리하시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조금 더 매수하면 어떨까요? 지금 제가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비중 10%면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릴 수도 있는데, 시장 변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하락을 한 이후에, 종목까지 같이 딸려 내려오겠죠. 그런데 반등할 때는, 종목들이 안 딸려 올라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재차 또 지수가 하락하면, 이게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도 가격과 함께 추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궁금하신 점 다 원활하게 상담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잘해주셔서. 저희 방송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점은 궁금하실까요? 종근당이요. 종근당이요? 매수가량 비중은요? 21만 2천 원의 10%요. 21만 2천 원의 10%이시고요. 네. 지금 하락이 굉장히 깊으시네요, 시청자님. 그런 게 큰일이 안 돼요. 그러시구나. 걱정도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듣고 싶으세요? 이게 또 올라갈 수 있을 건지 싶고요. 추가 매수를 좀 하면 어디서 할까 싶고. 추가 매수에 대한 궁금증도 갖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잡아볼게요. 네. 지금 손실폭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제 동사 역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주라서 추가 매수 의견은 안 드리겠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우선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 의견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잘 보면 2015년도, 그다음에 17년도 말에서 18년도까지. 당시에 제약바이오 광풍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슈가 없더라도 같이 딸려가는 게 제약주였어요. 그리고 나서 금당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수까지 다 끌려 내려오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보면 코로나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다 제약바이오 섹터죠.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근래에 들어서 지난 12월 달, 좀 빠른 종목들은 11월 달부터 그렇긴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반등은 이슈에 의해서 잠깐 잠깐 반등 나오고. 그래서 종군당도 국내 2호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 때문에 잠깐, 3월 달, 근래에 들어서죠. 근래에 들어서 한번 잠깐 올라갔다, 빠졌다 했는데 결국은 제자리로 내려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는 절대 추가 매수견은 비중이 적다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코로나 관련주는 중점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긍정적 얘기 말씀드리고 앞으로 종군당이 파이프라인, 임상 1차, 2차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전망성이 좋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이미 코로나 때문에 그 이상의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현재 자리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시면... 비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네, 지지 라인 이탈하면 저는 매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4만 5천 원 이 자리예요. 이 좌측에 보시면 이 지지 라인 때거든요. 그래서 14만 5천 원 이탈하면 손절하시고 요즘에 테마도 테마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실적주로 해서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많으니까요. 조금 그래도 리스크 꼭 필요하니까 리스크 관리하시고 반등 나올 때 이 자리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 올라갈까요? 여기 반등 나올 때 여기 지지 라인 때 보이시죠? 이런 게 지지예요. 여기도 지지받았죠? 그런데 이제 이탈하고 회복을 했다가 다시 이탈했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는 목표가를 17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러면 참아 안되네요. 그렇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네, 조금 올라가면 팔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보시는 게 훨씬 나으세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잘해주셔서 저녁 방송도 잘 보고... 긍정적인 말씀 드려야 되는데... 네, 시청자님 저희 방송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가 도움되는 말씀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저희 전화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차근차근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023772에 0289번, 0221번 두 가지 편하신 번호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상담 샵 3772번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상담 진행이 되는 동안 또 문자 접수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는데 어떤 게 들어왔을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LG전자 우선주 8만 7천 5백 원의 10%입니다. 우선주를 매수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또 7513번님 롯데칠성 나름 저평가돼 있다고 해서 샀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가요? 이렇게 문자를 해주셨고요. 5799번님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 번 보내주셨네요. 저희 한 번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으셔서 전송해 주시길 바랄게요.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또 2533번님 SK바이오팜, 모나리자, 피에니솔루션 등등등 정말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 김승준님 이렇게 보내주신 분 계시죠? 저희 김승준 이렇게 세 글자 문자에 포함돼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좀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전력 한번 읽어볼게요. 4303번님이시고요. 매수가가 2만 6,907원, 비중이 70%입니다. 왜 이렇게 하락하기만 하는지 좀 진단을 해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비중이 정말 많으시고요.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지금 상승을 했을 때 별로 좀 치는 않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한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리에서는 저평가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전히 뭐 항상 보시면 투심이죠. 투심에서 보면 종목별 투자자 맵의 동향을 보더라도 개인만 사고 있고 일단은 기관 외인들은 좀 많이 털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개인들이 예전 이게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 개인들이 많이 사는 주식은 상승을 못한다라고 그냥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그게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슬픕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전 같은 경우에 현재 자리에서 저평가인 건 맞습니다. 뭐 잠깐 이제 그 훑어봤을 재무재표를 훑어봤더니 적정 주가가 현재 자리에서 본 3만 원 선에서 2만 7천 원 선 이렇게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상승할 때 보면은 기관들 여기에서는 이제 그 기관이 일부 들어왔었습니다만 적정 주가 부근에서 일단은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저평가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적정 주가 부근까지 상승을 하니까는 매도 나와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들이 엄청 이제 순매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외인들이야 10만 주 정도 들어왔다고 해서 뭐 크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니니까 그리고 나머지 연기금 특히 연기금이 항상 요 근래 들어서 뭐 이제 그 지수 자체가 이제 연기금이 뭐 매도가 많아서 뭐 상승을 못한다라는 말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한전도 역시 연기금에서 지속적으로 매도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매도만 한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살짝 높다라는 거와 비중 자체가 70%라는 거 물론 이제 이런 그 한국전력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중대형주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항상 가시죠. 그렇게 봤을 때 네 그래서 이 자리로 해서 목표가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서 뭐 매수과보다 살짝 우회지만은 2만 8천 원 목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 라인 때 이탈했을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로 해서 2만 2천 3백 원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목표가랑 그리고 손절 라인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이렇게 문자 상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빠르게 한번 읽어볼 텐데 이번에는요. 일진 머티리얼즈고요. 또 어떤 분이 보내주셨냐면 0628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5만 3천 원 비중이 30%이고요. 목표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수익 구간이십니다. 그런데 좀 너무나 아쉬운 게 매수를 하신 게 1월 달쯤이신 것 같거든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으면 8만 원을 터치를 하고 내려왔어요. 수익 실현을 못 하신 거죠? 현재 기술적 반등 우간 생각이 되고요. 손절가도 전일 기준에서 손절가 잡으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수익 실현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 아시겠지만 전기차 관련 주기도 하고요. 전기차 관련 섹터들이 금일은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이 좀 붙었는데 개별적으로 테마의 흐름을 타는 종목들이 금을 강하게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중대형주들은 좀 소폭, 상승폭이 좀 둔화된 그런 흐름이었죠. 2차 전지 중에서도 일진 머티리얼즈.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라인이에요. 현재 자리에서 60선이죠. 기술적 구간 중에 하나가 60선 중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로 해서 전일 저점 기준으로 보면 딱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6만 100원 일단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수익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목표가 이 자리죠. 7만 4천 5백 원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보다는 수익적인 관점에서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을 통해서 빠르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 있는데 저희 전화 상담 역시 활짝 열려 있고요.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문자 쭉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5638번님, DIC, SK케미칼, 신성, ENG, 삼성 출판사도 문의를 좀 해주시고 계시네요. 에너지 관련주도 있고요. 또 CI 부탁드립니다. 도통 오르질 않네요. 다 비슷한 고민하고 계세요. 너무 소외되어 있고 빠지기만 합니다. 뭐 어떡합니까? 앞으로 계속 저평가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좀 손절에 대한 고민, 반등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전화 연결, 전화 상담한 다음에 잠시 후에 문자 상담 빠르게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신 분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에 전화 연결을 통해서 또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다산 네트워크 5G요. 다산 네트워크 5G 관련주의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만 2천 원의 30%요. 1만 2천 원의 30%이시고요. 시청자님, 언제 매수하셨나요? 1월 달에 매수하셨나요? 네, 1월 달. 1월 달쯤에 매수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전략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5G 섹터들이 워낙 좀 힘이 없다 보니까. 언제쯤 힘이 없나요? 네, 네. 5G도 일단 기술적 반등 구간은 접어들곤 있는데. 반등 나오기에는 조금은 상승폭이 좀 약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세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조금 어릴 것 같으면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을 보실 때 내 종목만 보시는 게 아니고 시장을 같이 연계하셔서 보셔야 되세요, 항상. 그러니까 월요일에 5G가 다 올랐어요. 조금씩. 그렇죠. 그렇긴 하더라도 지지라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영업이익도 이렇게 보시면 부채 비율보다는 영업이익의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삼성이 어느 정도 제일 중요한 키워드니까 삼성이 미국의 AT&T하고 통신 장비 수주가 약간 불투명해지면서 그게 오히려 5G 섹터들의 조금은 악재 아닌 악재로 진행되고 있어서 다소 지속적인 하락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힘든지더라도 리스크 관리하셔야 되세요, 일단. 아니, 올 1년간 놔두면 어쩔다 싶어서요. 1년 동안 놔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리스크를 먼저 우선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로 해서 지금 지지라인이 1차, 2차는 다 무너졌다라고 보여지니까 여기 뒤쪽으로 가시면 지난해죠. 이 자리들 해서 좀 힘드시더라도 일단 리스크 관리 꼭 하셔라는 차원에서 손절값 8,700원 말씀드리고요. 5G 섹터들 전반적으로 기술적 반등 구간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반등 시에는 목표가를 이 자리로 해서 1만 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빠르게 진행을 해놨는데요. 그 시간 동안 또 문자가 들어왔어요. 문자 어떤 게 들어왔는지 접수된 문자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993번님, 안녕하세요. 만도입니다. 만도에 이렇게 따옴표를 오르지는 않고 내리기만 합니다. 기다리면 반등을 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6056번님, 오이솔루션 추가 매수해도 계속 내려갑니다. 추가 매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매수하기 전에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샵 3772번으로 추가 매수에 대한 궁금점이 있으시다면요.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5538번님, DIC, 8%의 비중이고요. 김승준 전문가님, 이렇게 전문가님의 성함 보내주셨는데 노란톡도 함께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이죠. 샵 3772번으로 김승준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난 좀 문자를 하기가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죠. QR코드 휴대전화 켜셔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이번에는 3678번님이시고요. 덴티스 매수가 2100원, 비중은 20%입니다. 언제쯤 팔아야 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2100원 정말 약수익 구간이시고요. 사실 최근에 기조가 굉장히 좋았어요. 덴티스 증권가에서 호평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임플란트 관련 조건.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지금 딱 매수가 근처시기도 한데, 기술적 반동 구간에 진입도 했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상한가 가고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강하죠.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종목들은 사실 개인들이 보유해서 버티기가 좀 쉽지 않으세요. 특히 이제 근래 전일 매수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변동성 강한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수급적으로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종목들은 세력 수급이라고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앞에 일단 수급 자체가 크게 빠져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조정이 올 때 대량 음봉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반등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반등 시에 이런 자리입니다. 이 하단 부근이죠. 일단 직전 고점 부근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변동성 강한 종목들은 저항 돌파에서, 그 다음 저항 때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자리로 해서, 이런 자리죠. 목표가 2250원, 일단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타이트하게 좀 잡아서 매수가 보다 살짝 아래죠. 2020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덴티스까지 저희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1시간이 워낙 짧습니다. 저희가 언제나 오후 4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전화 상담, 문자 상담을 활짝 열어드리고 있는데요. 이 1시간 너무 짧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저희와 함께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쉽죠? 그런데 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김승준 저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 단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동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링크를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방법대로만 참여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제가 오프닝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잘 꾸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떠한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될지, 관심 있게 봐야 될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김승준 부장님께서 정말 고민 끝에 갖고 온 공약주, 오늘은 어떤 걸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게요.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승준 부장이 가져온 종목은 디지털 화폐 관련주 K사인. 오늘의 공약주는 K사인입니다. 오늘도 네 글자예요. 그러네요. 저도 공약주 뽑아놓고 그 생각은 참 못했네요. 그러셨어요? 이 종목 갖고 오신 이유는 뭘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디지털 화폐가 이슈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동사처럼 수급이 있는 종목들은 결국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죠. 무조건 오른다라기보다는 일단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은 공약주를 가져왔고요. 보시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세력 성향이 강한 종목들은 지금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으세요. 물론 이제 시장 영향은 봐야겠죠. 그런데 다른 것보다는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반대로 이 종목에 돈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보면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보시면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동사 말고도 몇 종목이 더 있습니다만 동사 같은 경우에 이런 대량 수급이 일단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일 보시면 이제 시장이 상승 출발을 해서 하락까지 밀렸다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K사인 같은 경우에는 나름 좀 선방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더라도 여기에 이제 단기 2평선들이 완전히 수렴이 돼버렸죠. 3호 10선 그러니까 단기 2평선들이 다 지금 수렴이 됐고 그래서 이제 눌림목이다라는 거죠. 대량 수급 이후에 거래량 극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약간 비슷한 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캡이었던 것 같죠. 그런데 K사인드 보시면 보시면 이 눌림목 구간에서 외인들 투신들이 금일 들었다라는 거. 그러면은 동사는 변동성은 일부 보이기는 하겠지만은 하반경직의 모습을 외인하고 기관이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동사 좀 공략주로 좀 가져왔고요. 시장 변동성이 크니까 항상 이제 한 번에 매수를 하지 마시고 내가 들어갈 비중에서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손절가 위에서는 항상 분할 매수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니까 꼭 분할 매수해 주시고요. 오늘 종가 2165원이니까 2200원 이하로 좀 매수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 지지 라인보다 좀 하단 부근입니다. 이 자리로 해서 손절가는 1950원 일단 말씀드리고요. 저항이죠. 항상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항상 저항을 보고 제가 추천을 드리니까 이 직전 고점이 2400원 부근이면 항상 이제 상승할 때는 그 하단, 저항보다 그 바로 하단부터 저항을 받기 때문에 목표가는 23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가 밀려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다. K-사인은 오늘의 공략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고요.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한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상담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진행해봤는데 저희 언제나 4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상담 안 되셨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게도 궁금증들을 보내주셨어요. 또 2895번님, 5995번님, 9993번님, 또 6056번님, 5538번님, 1327번님 등등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들을 보내주셨는데 시간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 시간이 너무 아쉬운 분들 저희 노란톡을 활용해 보시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노란톡 들어오시고 싶으시면요.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을요. 샵 3772번 문자상담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정말 편리하죠. 더 편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QR코드를 저희가 화면에 띄워놨어요. 휴대전화로 QR코드 스캔 기능 활용하셔서 찍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이델리티비 전문가를 사칭을 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참여를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샵 3772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한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이야기 오고 갔는데 내일 내마녀의 날입니다. 변동성에 좀 주의하시고 안전한 투자, 안전한 거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요. 내일도 오후 4시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내일 오후 4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